되게 오늘 재밌는 자료가 많이 있네 오슈도 좀 묵혀놨다 해야 재밌네 제주도에는 해녀학교라는 게 있나봐요 해녀학교 입학을 환영합니다 해녀가 많이 없나봐요 해녀도 보통 나이 드신 할머니분들이 많이 하시잖아 그리고 넷플릭스 드라마 제주도의 생활을 그대로 담은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봐도 죄다 할머니밖에 없어요 이 해녀일 자체가 워낙 위험하고 힘들고 고되다 보니까 그런 노동을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없어서 해녀도 거의 사라져간다 그러고 있는데 제주, 그래서 그런 해녀를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었나봐요 지자체 같은 데서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 참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해녀로서 되게 매력있네요 남자로 치면 젊은 농부 뭐 이런 거겠죠? 청년농부 같은 그런 느낌이지? 어 근데 좀 이 사진은 안되겠다 왜냐면 둔부가 다 나와요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 졸업 틱톡커 틱톡커라고 하니까 갑자기 팍 식어버리네 아씨 그 놈의 틱톡커라고 하니까 이 틱톡자가 들어가 보니까 팍 식어버리네 넘어가겠습니다 DC인사이드 피지컬 백 갤러리 이제 어떤 뭐 예능이 됐건 핫한 어떤 소재가 있으면은 DC인사이드 내에서는 이제 그거에 관련된 갤러리가 생기죠 관심사는 항상 갤러리로 발전이 되는 법이죠 근데 이제 피지컬 백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DC인사이드 갤러리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런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 생기면은 그 참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갤러리에서 글을 쓰기 마련인데 이제 계속 그 안에서 이제 혐오를 부추기는 거죠 특수부대는 특수부대고 군인들 중에 잘하는 거지 밖에는 수많은 강자가 있지 당장의 커리어나 인지도에서도 추성훈 에이전트 H 등 잘난 사람들 많은데 말투 자체에 허세랑 가호가 불쾌하게 만든다 자존감 높은 거랑 거만한 거랑 구별 좀 했으면 좋겠다 심으뜸 매우 비호감이다 매사 주인공인 저가며 자의식 가잉한다 양학선 방송 보고 좀 비호감 됐음 럭비 선수 왜 이렇게 비호감이노 피지컬은 좋으나 비호감 남경진 탈락 김계란 그냥 비호감임 윤성빈 존나 비호감이었던 6화에서의 장면 여자 복싱 두 명은 존나 추하더라 추성훈 추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개념 글인데 지들이 비호감이고 추하면 어쩔 거임 누구들 에미가 너네 나왔을 때 면상 보자마자 든 생각 그거 일찜 시원하네 다들 피지컬백에 나오시는 참여자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사회에서 한가닥 하고 피트니스계나 불법 보디빌더계나 운동계에서 국대까지 하고 그랬었던 다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의 전국에 있는 그 국내 100명을 뽑은 건데 그거 갔다가 나오는 사람들 갔다가 방구석에서 그냥 채팅하면서 방구석에서 글 쓰면서 뭐가 비호감이네 어쩌네 추하네 어쩌네 근데 이건 진짜로 좀 문제가 있어요 DC인사이드는 바뀌긴 해야 돼 진짜로 이말녀님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DC회원제 검토해봐야 된다는 이말년 침착맨이 생각하는 사이트 회원제 설립자 김유식의 DC 운영 방식에 불만이 많다 나를 포함한 DC 이용자들은 DC의 자유로움이 참 좋지만 DC 수뇌부는 익명을 명목삼아 악질들을 방치만 하고 있다 수뇌부는 익명을 명목삼아 악질들을 방치만 하고 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좀 핵심인 것 같아요 DC의 문화라든지 모든 인터넷 문화의 수도 성진은 DC예요 DC에서 모든 인터넷 문화가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인터넷 문화에 대한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그 안에도 이제 그림자가 있다는 거죠 DC는 비회원제라는 유동적인 시스템과 VPN 등을 악용해서 온갖 상상 이상의 막말 그리고 선을 넘는 패드립을 퍼부으며 법적인 처벌과 책임을 피하는 것이 심각한 편이다 DC가 원래 역겹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역겨우면서도 유쾌한 곳이기도 하고 싱글벙글 재밌는 곳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참 그 명감이 명백하다 예 아주 확실하다 근데 저는 어떤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됐냐면 이번에 사실 그 이태원 때 그때 그 조롱이 도를 넘어서서 아주 불쾌하더라고요 예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그 보셨던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음 그때 좀 심했었어 이태원때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었냐면은 돌아가신 여성분이 젊은 여성분이 있었어 물론 이태원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게 다들 다르실 거예요 예 유가족분들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 그쵸? 이걸 참사라고 해야 되나? 이걸 국가에서 배상해줘야 되나? 자기들이 놀러갔다가 그렇게 된 건데 어 이걸 이렇게까지 한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예 그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게 아닌데 이제 그런 거죠 조를 넘는 도를 넘는 아주 그 좀 치졸함? 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싶은 그런 거 예 아무튼 압사 관련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죽어 나갔는데 그때 그런 이제 여성에 대한 그 조롱이 와 심각하더라고 정말로 여자랑 아무런 접점도 없는 정말 개 버러지 같은 새끼들이 어 그런 거 있잖아 어 아무튼 이제 넘어갈게요 내가 내 입으로 담기도 싫더라고 뇌가 썩는 것 같았을까 보면서 예 아무튼 덕후 펜코 클리앙 엠팍 여시 클리앙 아 클리앙 왜 두 분 들어가 인스티지 등등 하다못해 일베조차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다 예 요즘 떠오르는 그 커뮤니티가 이제 블라인드죠 예 왜냐면 거기는 이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내 직업이 뭔지를 밝히고 들어가니까 익명은 유지되지만 내 직업은 밝힐 수 있다 아 확실하게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그 뭘 거친다 그러지 인증 인증이 확실하게 거쳐지니까 예 그래서 조금 더 뭔가 100% 익명이 아닌 느낌 이라서 블라인드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좀 각광받는 것 같더라고 음 아무튼 예 여기서도 회원제로 운영을 하는데 DC도 기본적으로 실명까지 공개하는 건 오버지만 회원들만 글 쓸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DC 똥통 하나는 물론 인터넷에 어떤 그런 배설구는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이다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런 게 있죠 어 인터넷의 어떤 그런 그 인터넷 환경을 봤을 때 생태계 자체에서 어떤 그런 그 똥통이 하나 있어야 된다 우리도 이제 그 배수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도 그런 것처럼 똥통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똥통이 한국 커뮤니티 중 가장 거대하고 그 똥통도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 그 말이야 예 그 말이야 하필이면 똥통이 가장 영향력이 커버리니까 예 옛날엔 DC에서나 DC에서 나 욕하는 거 최대한 신경 끌려고 했었는데 주변 사람들 건드리는 거 보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음 DC도 회원들만 글 쓸 수 있어야 된다 DC는 부당한 규제다 표현의 자유 침해다 당당하면 니들이 쓰는 미성년자 패들이 우리 카페에 적고 가라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거 이 생각 침착매님의 생각이랑 이제 반대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나봐 어 그치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게 이제는 조금 뭔가 나도 역겨운 거 같아 어 근데 자유에도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자유에도 책임이 필요한 법이지 책임감 없는 자유가 과연 자유일까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인데 암튼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크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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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날두가 뛰고 있는 축구구장 수준 벌레봐 호날두는 왜 이렇게 또 점프하고 있노 이제 호날두가 뭔가 되게 기계해 요즘 호날두 약간 우스갯거리로 전락해버린 게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한 그럼에도 좀 뭔가 아이러니한 거는 축구선수들 지금 현존 축구선수들 사이에서도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잖아요 예 메뚜기구나 메뚜기 심하네 2700억 벌기 개빡새노 저기는 맥주 만들고 가면 되겠다 안주 무한 리필이야 저 귀한걸 좋은 나라네 구애조 홈즈라는 이 예능 프로그램이 개쓰레기 프로그램인 이유 자 구애조 홈즈가 어떤 포맷이죠? 라이프웨어 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집 구해주는 건가요? 그 뭔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갖고 채택된 사람의 집을 알아봐 주는 건가? 아 매물을 소개해준다 매물을 소개해주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가 되는 거네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죠 뭐 엘씨들이 그런 건가요 음 롱디커플 장거리 연애죠 원하는 집의 조건 그 커플이 원하는 집의 조건은 시흥시 정항동까지 자차로 30분 이내 매매 5억원 초반대고 전세는 4억원대 방 2개 화장실 2개 이상 신축이나 깔끔한 인테리어를 원한다 PC 공간 그리고 게스트룸이 꼭 필요하다 라는 어떤 조건부에 맞는 집을 좀 구해주십시오 하면은 이 사연을 채택해가지고 이제 나온 연예인들이 여기서 집을 보여주는 그런 건가 봐요 시흥의 대형 아울렛이 도보로 15분 그리고 2019년 준공한 1208세대 대단지 아파트 자 그들이 구해준 집을 한번 볼게요 아주 깔끔합니다 화사한 현관 이런 느낌이 굉장히 집 들어섰는데 굉장히 느낌이 신발장이라든지 이런 현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가 밝을수록 뭔가 집의 느낌이 달라요 정말로 거기다가 이제 바다뷰 오른쪽 통창 너머 바다뷰가 보이고 널찍한 거실과 전용 면적 85m2 화장실 3개고 아 화장실이 2개고 방이 3개 작은 힐링이 되는 순간 주방까지 널찍하고 바닷바람만 있으면 충분하다 아 알아 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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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쇼치각 잡으려고 한 거지 좀 넘어가 너무 티났어요 너무 티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닷바람 있으면 충분 다용실도 큼직 발코니 딸린 방 방이 이쁘다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구했네 그리고 야 이 해 넘어갈 때 노을진 이 시흥에서의 크아 저도 시흥 자주 가는데 탁 트여가지고 진짜 이쁘네요 배고친 도시나 여기가 발코니 덕에 아주 따뜻하고 깔끔한 화장실에다가 나는 좀 근데 요즘 이 집 지을 때 이 공간을 불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불만이게 나 화장실이 개넓었으면 좋겠어 나만 느끼나? 되게 좋은 호텔이나 고급진 모텔을 가면은 큰 풀에다가 전체 대리석으로 돼 있고 매립으로 싹 다 이렇게 호수를 넣어 나갖고 물 나오는 것도 졸라게 고급지게 졸졸졸졸해가지고 이렇게 어? 공기방울 안 섞인 그런 물들 쫙 이렇게 막 내려오는 그런 그 매립형의 어떤 그걸 저 좀 하고 싶다 하고 싶더라고 나는 화장실에 그 가치를 나는 굉장히 크게 두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저희 형 하루에 한 시간도 화장실에서 보이시니까 응 가치가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또 있잖아 음 크흠 그리고 큼직한 방 바다 뷰 말도 하지 마세요 방 세개 깔끔한 화장실 전세가 3억 5천만원 신혼부부 롱디 연애하는 이 커플 남편 직장은 시흥의 정황동 직장이랑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 근데 저기가 검색을 해보니까 백옷 중흥 S클래스라고 나오는 아파트인데요 전세가 2억 중반이 대부분이고 초반으로 달리고 있음 근데 그 와중에 3억원 중반대 매물을 골라줬다 저기는 백옷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아파트 단지라 자차 없으면 꼼짝도 못하고 상가는 당연히 해떨어지면 끝나기 시작해서 컴컴해진다 대리기사들도 저기 들어가면 못나오는 개미지옥으로 통하는 곳이다 회사가 정황동인데 송도에 있는 매물을 선택함 회사가 정황동이면 저 매물을 못 고르지 이 프로는 진짜 정체가 궁금하다 뭐긴 뭐야 부동산 업자들한테 광고비 받아먹는 생생정보통이지 소리포구가 보이는 위치네 송도는 아니고 소리포구 건너편이라고 보면 된다 시흥 사이먼이라고 바로 앞에 가로막고 있어서 되게 외딴성 같은 곳이다 그리고 저곳은 출퇴근 시간은 절대 30분 내로 불가능해 출퇴근 시간이 아니고 지금처럼 한가한 시간대나 가능하고 출퇴근 시간대나 최소한 시간은 걸린다고 봐야지 구해줘 홈즈가 쓰레기방송이니요 나 혼자 존나 잘 산다 존나 비싼 집을 구해줘 홈즈 존나 잘 버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전지적 참견하는 연예인 시점 돈 많고 성공했어도 미운 우린 연예인 새끼 이러니 졷 같은 관음 예능 이제 그만 좀 보고 피지컬 100 같은 예능 프로그램 보자 졷 같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한 느낌이었다 인정한다 제발 좀 관음증 걸린 새끼들이 처만든 관음 예능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연예인들 뭐 어디 놀러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다니고 라이프 스타일 관찰하고 언제부터 예능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저는 농철 시절때도 안 봤어요 저는 나 혼자 산다 뭐 부로 이런 건 아니지만 물론 밥 먹을 때 한 번씩 그냥 틀어놓기는 좋지만 예 막 되게 애착이 있는 예능 프로그램은 아니었던 것 같아 심지어 황금기 시절이라고 할지라도 그 프로그램 취지에 맞는 거라고 할지라도 나 그런 저런 좀 관음 예능이 참 별로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불만이라고 할지라도 만드는 그 PD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수요층이 훨씬 큰 거야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비주얼인 거다 예 사람들은 여전히 연예인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입맛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많다 이거지 우리가 비주얼가 맞아 다수는 그걸 원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 복제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제일 원하는 예능이 뭐야 다 같이 얘기를 해 20대 후반부터 30대 초중반까지는 다 무한도전 찾죠 근데 무한도전이 망한되는 이유가 있는 거지 세상이 변하고 있는 그런 격동기에 진짜 욕도 많이 먹고 재미없다고 하고 거기 나오는 이제 출연자들도 너무 힘들어했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번아웃 오고 막 무한도전의 또 그것도 있지 음주운전 때문도 있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음주운전으로 욕 처먹은 것보다 정준하님이 욕 처먹은 게 더 큰 것 같아 정준하님은 음주운전도 안 했는데 맞지? 피로이상의 욕을 먹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지금은 이제 호감캐가 됐지만 타격감 좋아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준하 캐릭터가 지금 와서는 되게 호감이야 어 이름만 그냥 뭔가 얼굴만 봐도 웃기다 그래야되나? 어 오늘도 쇼츠 하나 봤는데 정준하님 나오는거 최강된거 정준하 아 이거 저기 조인석님 나왔을 때구나 조정때 아 이거 더 낮을지로 에이 거의 다 주었대요 일단 뭐 다 두드려먹은거죠 그냥 먹은거 신경쓰이야 그냥 단무지 먹으려고 그랬던거지 잘하는게 아니라 좋아하는거지 움직여쓰지 말아요 그 부분은 맞아요 내가 형 찍을때면 케이브 안는 움직입니다 흐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흐헚핳핳핳핳핳핳yle 흐흐흥핳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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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핳하하 왜 이땐 우리가 몰랐을까 정준화님을 우렘 진짜 이 캐릭터가 없으면 노웅철님도 안 사는 거지 그지? 찰아 pyram 삐질만해. 난 지금만 생각해보면 그 초창기 때 파마머리 하던 그 시절 때 극혐의 최고조이 있을 때 그 시절에 자꾸 이렇게 노홍철님이랑 하하님이랑 정영도님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집합시키고 그거를 한 이유가 난 이해가 돼. 욕 존나 먹었잖아. 그냥 진짜. 평생 욕 먹을 욕 다 먹었던 것 같아. 발리에서 8박에 650만원이라는 풀빌라. 이거 저기 그 연예인 그분 아니에요? 예능에 많이 나왔던 김나영님? 어 맞네. 침실이 5개에다가 화장실도 있고 뭐 방마다 화장실 있고 작은 방. 겁나 큰 문을 열면은 메인으로 제일 큰 침실 나오고 공간이 하나로 터있는데 크기가 적어 하나만 봐도 그냥 일반 숙소 규모. 어 안전 독채인데 오픈형 구조에다가 이쁘고 천장 높고 좋은 숙박 시설인데 어 풀빌라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풀장. 어 수영장 시설까지. 8박에 650만원인데 이게 개꿀인게 저런데 많이 있지. 몇백만원 주면 저런데 못 가겠냐? 하는데 정은 8명까지인데 내 지인을 8명을 모아. 어 드래곤볼 모으 대끼. 그래가지고 다같이 뿜빠이 하잖아요. 1박에 10만원 꼴이 나오는 거지. 괜찮잖아. 아니에요? 8박에 650인데? 괜찮은 거지. 진짜 괜찮은 거지. 이렇게 보면 좀 달라 보이죠. 그렇죠. 음. 혜자지. 샘카스. 아 샘스미스. 이제 좀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야. 어. 아까도 잠깐 다뤘었는데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긴 한데. 아. 살도 점점 찌고 흑하더니 정줄나버려서 언올리 부르는 현재 모습. 근데 이게 존나 킹받는게 노래가 좋아. 웃긴거는. 그렇죠? 노래가 또 들어줄만해. 음악성이 너무 좋으니까. 인지부조화와 진짜로. 극혐짓이랑 극혐짓은 요즘 다하고 어그로 존나 끄는데. 눈 감고. 아 근데 이거 방송에서 소개시켜주기 쉽지가 않다. 아. 또 다들 할까봐. 하. 하세요. 그냥. 제일 저울러 온다. 이제. 자. 슬슬 시작한다. 이제. 싱글벙글 스마트폰 중독자 기준으로. 음. 뭔 말이냐면. 스마트폰 중독자 기준을 그 가리는. 이게 뭐냐면. 눈을 감고요. 돼지고기 김치찌개 8,900원을 작성할 수 있다면. 스마트폰 중독자다. 예. 하세요. 돼지고기 김치찌개 8,900원. 자. 시작됐다. 이제. 하. 시발. 진짜. 그만해. 자. 이제. 웃긴 게. 아니야. 계속해. 계속하고. 담배 한 대 필게요. 안 그래도 담배 한 대 피고 싶었어. 어. 계속해. 내 담배 어디 갔니? 아. 설마 나 또 갔구나. 미안하다. 빨리 갖다 줄 수 있겠니? 뛰어가서 올게요. 음. 아니 의식하지 마. 돼지고기 김치찌개 치는 거 의식하지 마. 서로 불편해지니까. 칠 사람들은 계속 치고. 음. 담배 한 대 필게요. 나는 이 자료를 보고도 안 하는데. 아니. 뭔데 재단에? 윤태훈 허벅다리 살 6,900원. 싸네. 그 와중에 눈감고 채팅하다가 튕긴 사람들 존나 많네 스마트폰 건전하겠노 오늘 개통했노 돼지고기 김치찌개 900원 존나 싸네 혜자 예스 공유좀 돼지고기 김치찌개 890원 에미 이집 혜자네 뒷고기 김치찌개 이 새끼는 뭐노 뒷고기 김치찌개 돼지고기 김치찌개 800돈 어디 판타지 3개 간 화폐단이 갔노 800돈 눈감고 돼지고기 김치찌개 8900원 존댔다 뭐노 씨발 컴퓨터 게이야 알파고개이야 돼지고기 김치찌개 7800원 할인하노 돼지고기 김치찌개 9000원 8900원 이었네 순식간에 물가 올라버렸노 이게 어려운게 댓글도 91개 달린게 이게 어려운게 숫자 전환이 빡세긴 해요 그죠 아니다 우리 그거 쓰잖아 쿼티 마 마 마 마 마 마 마 합법적 패드립이네 늑음 마 닉네임이 늑음이야 lek 게임 시작 2분만에 보는 엔딩 2007년도 출시된 오픈월드 게임 투 월즈 오픈월드 RPG 게임이네요 위처 같은 게임인데 게임을 시작한 후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마을에 검은 로브를 쓴 NPC가 있어요 이 NPC죠 얘한테 말을 걸면 퀘스트를 줍니다 근데 역발상으로 퀘스트를 준 놈을 쳐버려 멀리서 활로 때려요 그러면 갑자기 파이어볼을 쓰면서 주인공을 때리려고 막 쫓아와 빡쳐서 그러다가 마을까지 잘 끌고 와갖고 마을 NPC들을 맞추게 해요 파이어볼의 궤적을 잘 계산해갖고 NPC를 그 사이에 끼는 거지 그렇게 한 파이어볼이 NPC에 맞게 되면 마을 사람들한테 다고를 존나 맞아요 검은 로브 쓴 NPC가 마을 사람들이 파이어볼을 날린 검으로 아 날린 검은 로브 NPC를 조업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흑막이었던 거야 그래서 갑자기 엔딩 화면이 나와 갑자기 이벤트 컷신이 나오면서 엔딩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은 로브 NPC가 최종 보스였거든요 두 개 세 개를 2분만에 클리어해 보세요 이게 진정한 자유도지 이게 진정한 오픈월드 자유도 게임 아니야 피지컬백이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넷플릭스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일본에서도 이게 지금 엄청 인기가 있다 그래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이에요 피지컬백 정말 너무 재밌다 나는 꼭 세 개 각국에서 나라별 대표를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일본에서 한다면 일본의 넘버원도 궁금하다 일본의 넘버원은 누굴까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각자의 견해를 쓰는 거죠 일본 버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에게는 조금 더 익숙한 그 추성훈님 경의를 표한다 놀라운 스포츠맨이다 아름답고 멋있고 남자답다 그들에게 존경심을 내보일 수밖에 없다 남자라면 진짜 남자들의 싸움이다 섹시야마라고 불리는데 만약에 일본판을 한다면 약물을 복용한 사기꾼은 빼고 하길 바란다 그들은 정당하지 않다 예능으로 봐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죠? 이거 뭐 스테로이드 이런 것까지 막 하면서 그거까지 막 이렇게 걸러가면서 하기에는 예능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출연진분들 중에 누구라고 특정성 있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여자분 중에서 목소리가 굉장히 좀 남성틱하게 나는 목소리가 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궁금했어요 저는 그래서 어 뭐야 트랜스젠더인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죠 이건 인간의 순수한 궁금함이잖아 어 맞죠 이거는 뭐 그 인간의 순수한 궁금함이지 뭐 그들을 의미하려고 하는 그런 내가 아닌 거잖아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보통 이 스테로이드제를 여자가 많이 맡게 되면 예 목소리가 이렇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처럼 아시아판 만들 때 중국만 쏙 빼놓고 만들면 안 될까요? 라는 어떤 일본 네티즌의 그런 피드백이 있었네요 재밌겠다 동아시아 최강을 가려라 해가지고 중국은 빼놓고 이거 한일전으로 가면 진짜 재밌겠다 맞죠 근데 이게 왜 아시아권만 되냐면은 피지컬적으로 사실 흑인과 백인을 이길 수는 없어요 동양인이 이거는 그렇지 않나요? 어 왜냐면 이제 기럭지나 몸의 두께나 골격이나 골밀도나 이런 부분에서부터 그냥 성분 자체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 그들의 피지컬은 정말 극복하기 힘들죠 그니까 다게스탄 이쪽 사람들 나오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사모아인 다게스탄 이런 사람들 나오면은 크 지린다 진짜 상상만으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 같아 어 음 음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